안녕하십니까 불쌤입니다. 오늘 자말인 8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레이아웃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조금 어렵다고 해서 고난이도의 기법이 아니고요. 개발자로서 조금 비율을 계산하고 그래야 되는 좀 까다로운 레이아웃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레이아웃, Absolut 레이아웃과 Relative 레이아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잘 쓰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잘 쓰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고 유지보스 차원에서도 그렇게 뭐 개인적으로 권장할 만한 레이아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할 레이아웃, 반면에 오늘 하는 스택 레이아웃, 그리드 테이블은 사용하기도 쉽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프로젝트에서 많이 사용되어질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잘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쉽기 때문에 사용하는 방법도 금방 익힐 수가 있을 듯 합니다. 자 먼저 스택 레이아웃입니다. 스택 레이아웃은 우리가 이미 여러 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냥 쌓는 거죠. 스택이죠. 그래서 스택이기 때문에 쌓아나가는 겁니다. 위에서 아래쪽으로 하나씩 하나씩 쌓아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로만 쌓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떻게 옆으로, 호리젠탈으로 해서 옆으로 쌓아 나갈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스크롤 뷰를 적용을 안하면 이렇게 쭉 쌓아 나오고 끊기지만 어떻게 스크롤 뷰를 적용하면 위아래 또는 좌우로 스크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을 해서 제가 미리 코딩을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코드를 보면서 리뷰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수 파일은 제가 소수 파일에서 공용 프로젝트 있죠. 이건 다 필요 없죠. 전부 다 배포를 하면 용량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공통된 파일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된 파일을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소수만 땡겨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가 다 되고 있고요. 타이젠 쪽 빌드가 되고 있는 듯 합니다. 안드로이드, ios, 타이젠, uwp, 프로젝트가 다 보이겠고요. 공용소수에서 스택입니다. 스택인데요. 스택은 실행을 좀 시켜 놓고 스택으로 해 놓고 실행을 한번 탑재를 안드로이드 폰에 탑재를 한번 시켜 놓고 비교해 가면서 코드와 비교해 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탑재가 한방에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뭐가 일어났네요. 솔루션 정리를 좀 하고 빌드를 계속 하고 있고요. 다시 빌드 빌드 할 때 에러가 안 나는 것 같은데 다시 탑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가 계속 되고 있고요. 다 됐고요. 실패한 거 없죠? 탑재를 한번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다 경험이 없겠지만 이런 빌드가 갑자기 안 되거나 이런 에러가 날 때 밤새는 경향이 있죠. 됐습니다. 가로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스크롤 디폴트가 Vertical이겠고요. 디폴트가 Vertical 사실은 이게 없어도 디폴트가 Vertical이기 때문에 없어도 됩니다. 이렇게 놔 두고 볼까요.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스크롤이 되고요 스탱 레이아웃은 이 클래스입니다. 스페이싱은 당연히 property겠죠. 스탱 레이아웃 클래스로 스페이싱 여기다가 라벨을 붙여서 빨간색에 라벨 1,2,3,4 이렇게 붙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버티컬 오리젼털이 붙이 쌓아나가는 방식이 버티컬 세로로 쌓아나가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1,2,3,4,5,6,7,8 이렇게 쌓아나간 것을 못쓰겠구요. 만약에 스크롤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쌓아나가긴 쌓아나가는데 그냥 끝입니다. 넘쳐나도 화면을 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스크롤을 붙여서 위아래로 스크롤하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쌓아나가는 방향을 오리엔테이션이라는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어떻게 가로로 설정할 수가 있겠는데요. 가로로 설정을 하고 나서 보면 스크롤은 안돼요. 왜 그러냐면 스크롤도 기본이 오리엔테이션이 세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오리엔테이션을 뭘로 바꿔야 된다? 가로로 이렇게 바꿔주셔야지 쌓아나갈 때 다 쌓아나가면 화면에 끝까지 쌓아나오면 쌓아 놓으면 나머지 것들은 스크롤에 의해서 이렇게 스크롤 되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죠. 스텍 레이아웃을 자물 파일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C샷 파일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C샷 파일을 갖고 한 건데요. 자물 파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컨텐츠까지만 있고 아무것도 없고요. 컨텐츠는 생략을 해도 됩니다. 메인 페이지 보시면 메인 페이지 처음에 프로젝트 만드는 것이죠. 메인 페이지 보시면 컨텐츠가 없어요. 컨텐츠 페이지만 있고 이 안에 컨텐츠 없죠. 생략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생략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 생략해도 되고 어쨌든 이렇게 하고 나서 아무것도 없어요. 뷰나 뷰그룹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없는데 여기서 실제로 C샷 파일에서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살려두도 되고요. 자 다음에 여기서 이제 스크롤뷰를 만들었어요. 스크롤뷰를 만들고 패딩 주고요. 오리엔테이션은 버티컬로 주고요. 그 다음에 스택 레이아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스택 레이아웃에 오리엔테이션, 스페이싱, 프로퍼티 다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각각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포문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20개 만드는 거겠죠 지금. 20개 만드는 데 라벨을 템프 라벨 하나 생성을 해서 거기다가 라벨에다가 이렇게 인덱스 계속 붙여 넣으면서 이름을 정하고요. 백그라운드에서 차일드 스택 레이아웃에 붙이는 겁니다. 위에서 만든 스택 레이아웃에 차일드 애드해서 템프 라벨을 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이거 20분 돌면 20개의 라벨이 어디 스택 레이아웃에 차곡차곡 다 붙여지겠고요. 그렇게 해서 만든 걸 갖다가 어떻게 스크롤뷰에다가 스택 레이아웃을 넣습니다. 스크롤뷰에 보면 컨텐츠가 있고요. 컨텐츠 프로퍼티에 스택 레이아웃을 적용시키면 되겠고 이렇게 만들어진 스크롤뷰를 어디 다시 디스, 디스가 누구예요? 여기 보시면 컨텐츠 페이지 컨텐츠는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의 컨텐츠에 붙이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서로서로 계속 붙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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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다 어차피 프로퍼티이기 때문에 C샵에서는 프로퍼티 개체를 생성함과 동시에 초기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크롤뷰 해서 sc 만든다. 그럼 new, 스크롤뷰를 만들 때 생성에서 매개변수가 필요하면 여기서 생성자에 필요한 초기 값을 넣으면 되고요. 필요 없으면 여기서 바로 뭘 해줘요? 프로퍼티 그래서 여기서 패딩 패딩은 뭐 10이다. 콤마로 해야 되겠죠. 콤마로 하고 어떤 거? 오리엔테이션은 스크롤 오리엔테이션 버티컬이나 호리젠탈 이런 식으로 해서 background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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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hex hexa ff00 00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진도 줄 수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 객체를 생성할 때 초기로 프로퍼티를 다 설정할 수도 있겠죠. 이런 방법을 쓰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편하신 방법 편하신 방법 그때그때 쓰시면 되겠고요. 좀 고전적으로 하고 싶다면 일단 객체를 생성해 놓고 그 객체에 도트 접근자로 접근해서 각각의 프로퍼티 여러분이 설정을 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방법이 차이니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뭐 이거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여기서 이거죠. 이렇게 해서 탑재를 한번 해보면 뭐 20개 만들어진 거 나오겠죠. 20개 만들어서 나왔습니다. 인덱스 0서부터 시작해서 19까지 총 20개의 라벨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드 참 재미있고 제일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레이아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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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드를 이용한 타일 형태의 뷰를 배치한다. 로우 행 컬럼 이런 프로퍼티 네 가지의 프로퍼티 로우스팬 행 병합 HTML 웹문서를 만들어 보신 분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테이블을 만들 때 로우스팬 병합을 할 때 열을 병합할 거냐 행을 병합할 거냐 그래서 그걸 병합을 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하나 만들 수도 있고요. 병합을 해서 때로는 이렇게 병합을 다 해서 때로는 로우 병합을 해서 행 병합을 해서 만들 수도 있겠죠. 이것도 한번 소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닫아 버리겠고요. 그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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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이징은 떨어지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떨어지고 눈에 보이는 레이아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리드를 선언합니다. 프로퍼티로 백그라운드, 로우스판, 컬스판 패딩이 있습니다. 행간격, 열간격, 스페이싱, 패딩 30, 30이 다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벨을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세번째까지 보면 로우가 0, 그리고 컬럼이 0, 1입니다. 이게 행입니다. 0행에 열, 0번째 열, 1번째 열, 2번째 열. 첫줄입니다. 라벨 1, 라벨 2, 라벨 3입니다. 첫번째, 0번째 행에 0번째 열, 1번째 열, 2번째 열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1행, 3열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0, 다음에 1이죠. 그래서 1, 1, 1, 1, 1, 그 다음에 열은 0, 1, 2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면 4, 5, 6이 나올 수 있습니다. 7, 8, 9 똑같습니다. 이제 로우가 2로우죠. 2, 2, 2, 2. 그것에 따른 열이 0, 1, 2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별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쓰고 싶은 만큼 그 로우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쓰고 싶은 만큼 컬럼을 써서 열을 많이 만들어낼 수도 있고, 적게 만들어낼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인덱스 값이라고 할까요? 이 컬럼 수, 그것만 여러분이 순차적으로 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좀 재미있는 게 나오는데요. 나는 이 상태에서 이제 이걸 합치고 싶어요. 뭘 합치는 거예요? 컬럼을 합치는 거죠. 그렇죠? 로우는 행이고 컬럼은 열이죠. 그래서 열을 합치고 싶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자, 로우는 일단 3이에요. 3인데, 로우가 위쪽에 있는 거는 세 개, 그... 컬럼이 세 개니까 로우 이 라벨도 세 개여야 되는데 두 개를 합쳤어요. 그러면 두 개만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썼는데, 두 개를 쓸 때 첫 번째 있는 녀석이 어떻게? 컬럼 스파이래요. 컬럼 스파에서 열을 두 개를 합쳐버렸어요. 즉, 0번째 열과 1번째 열을 합쳐버린 거예요. 여기 위에서 보면 0번째 열과 1번째 열, 이 두 개를 어떻게 합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합쳐서 나는 다 내가 먹어버리겠다. 그래서 이렇게 다 먹어버린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다 먹었기 때문에 1번째 열은 없는 셈이죠. 먹힌 거죠. 얘한테 합친 거죠. 그래서 2번째 열이 바로 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번째 열은 이쪽에 정렬이 돼서 붙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 되시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걸 볼게요. 그 다음 거는 첫 번째 열은 그대로 있고 두 번째 열과 세 번째 열이 합쳐졌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열 살려 둬야 되고요. 첫 번째 열 살려 둬야 되고 여기만 보면 되겠죠? 첫 번째 열 살려 두고 어떻게? 두 번째 열 살려 두는데 두 번째 열은 컬스파 2를 줘서 다음에 2번째 열까지 합쳐서 얘가 다 나타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오고 난 다 합치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겠죠? 로우 하나에 컬럼 하나겠죠? 컬럼 하나인데 얘가 다 먹었어요. 그래서 그리드 컬럼 수도 아예 필요 없겠죠? 그냥 이렇게 스판해서 이렇게 써주면 얘가 다 먹은 컬럼 세 개를 다 병합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컬럼 스판인 경우에 열을 합치는 경우에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나는 행을 합치고 싶어요. 그러면 자, 볼게요. 좀 복합적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자, 행 여기 보면 이것도 행이고 지금 삼행삼열 입니다. 여기만 보면 여기만 이렇게 보면 삼행삼열이에요. 삼행삼열에서 첫 번째 행에 있는 첫 번째 열인 녀석이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에 있는 녀석을 다 먹어 버린대요. 그럴 때 우리는 로우스판을 쓸 수가 있어요. 로우스판 3을 써요. 그러면 첫 번째 행이 여기에요. 그리고 두 번째 행이 여기고 세 번째 행이 여기인데 첫 번째 행에 있는 녀석의 첫 번째 열이 두 번째 행과 세 번째 행의 첫 번째로 다 먹었기 때문에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첫 번째 열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로우스판으로 삼을 줬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다 없는 겁니다. 그리고 1번째로 2번째 열 다 있는 거고요. 로우스판으로 합친 겁니다. 조금 이렇게 되면 더 보기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올게요. 두 번째 두 번째로 왔더니 두 번째는 일단 첫 번째, 0번째의 컬럼이라는 건 없어야 돼요. 왜? 위에서 병합을 해 버렸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그 컬럼만 있고 얘는 또 로우스판으로 두 번째가 밑에 있는 녀석을 먹었대요. 얘가 19입니다. 얘가 밑에 있는 녀석을 먹었대요. 그래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열은 있겠죠. 그래서 2 맨 마지막에 있는 녀석을 보면 맨 마지막에 있는 녀석은 첫 번째 열과 두 번째 열을 다 위쪽에서 다 다 병합을 시켜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열만 표시를 하면 되겠죠. 자, 처음 그 html 문서나 테이블 구조를 접해보신 분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거 아니고 굉장히 쉽게 있는데 컬럼 스파일 그 다음에 론 스파일 이렇게 잘 이해가 될 텐데 잘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위에서부터 이 쉬운 것부터 한번 따져보시고 컬럼 합치는 것 그 다음에 로우 합치는 것 하나씩 따져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 금방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 적용을 하면 요런 레이아웃이 나온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이블 뷰 있어요. 데이터 목록을 데이터 목록을 행으로 표현하기 적합한 뷰로 루트와 섹션 우리 그 테이블 html는 테이블하고 비슷한 건데요 요런 구조로 날아가요. 그래서 테이블 뷰가 있고 테이블 루트가 있고 테이블 섹션 테이블 섹션이 실제로 하나의 이렇게 블럭 단위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섹션 안에 여러가지 스위치 셀을 썼는데요. 스위치 셀은 온오프, 토글 버튼 등이 놓일 수 있는 스위치 셀입니다. 그래서 요거 뷰인데요. 요런 뷰들이 이렇게 하나씩 놓일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간단한 그 레이아웃은 테이블 뷰를 쓰면 금방 UI가 금방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유용하게 잘 쓰이면 좋습니다. 요거 조금 바꿔 볼까요? 테이블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루트를 쓰겠다. 그 다음에 그 안에 테이블 루트로 묶어요. 묶은 다음에 테이블 섹션이 이렇게 두개가 있어요. 테이블 섹션 두개가 뭐냐면 여기 위에 메일에 대한 요 그룹 있죠. 요거 한 그룹. 섹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메세지 섹션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섹션에다가 타이틀 프로퍼티로 이름을 주어질 수 있구요. 이름이 주어지죠. 이 색깔은 제가 지정한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디폴트 색상으로 나오고 있구요. 그 안에 뷰 아이템들을 놓을 수가 있어요. 스위치 셀은 참고적으로 이렇게 토글 할 수 있는 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처음에 실행을 할 때 온 상태로 실행이 되는 것을 온 프로퍼티를 써서 true를 주면 되구요. 그 다음에 그 뭐죠 false false가 이게 default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면 생략을 하면 어떻게 커진 상태 off 상태로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테이블 뷰는 어떻게 루트와 섹션 이렇게 주소가 있구요. 루트도 텍스트 속성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palavras 텍스트 속성 созд 텍스트 속성 텍스트 속성 Weder 텍스트 속성 CS 파일로 테이블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외부에 알려드리려고 하면, UI를 자물 파일로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동적으로 UI를 변동시킬 때는 어쩔 수 없이 시작 파일에서 많이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발생합니다. 그것도 자물 파일만 갖고 계속 UI 연습을 하는 것보다는 시샷 파일을 가지고 클래스 파일을 가지고 손에 익숙해지는 게 나을 듯해서 자꾸 보여 드리는 거구요.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똑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클래스 파일인데요. 보시면 이걸 좀 생략을 해 볼게요. 주소지를 했는데, 우리가 고전적으로 만드는 방법은 테이블 뷰를 만들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주소고 좀 처리하고요. 네 됐습니다. 테이블 뷰를 이렇게 하는데, 다시 실행. 줄이 나와서 줄을 안 보이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고전적인 방법으로 하면, 테이블 뷰가 클래스니까 테이블 뷰가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뉴 테이블 만들었어요. 그리고 레퍼런스 참조하면 되죠. 근데 이 안에 나는 스위치 셀 넣을거죠. 그래서 스위치 셀 하나 만들고 스위치 셀 또 하나 만들었어요. 이걸 갖다가 어디 테이블 섹션이라는 것에 넣어야 되죠. 그래서 테이블 섹션에 넣고요. 테이블 섹션 클래스 객체 생성에서 위에서 만든 스위치 셀 스위치 셀 1, 2 다 넣습니다. 테이블 섹션은 다시 테이블 루트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루트도 객체 생성한 다음에 루트에 add에서 child로 넣습니다. 이렇게 다 넣은 거 테이블 안에 또 넣어야 되죠. 그래서 테이블 뷰 루트 프로퍼티에 tr로 넣습니다. 그래서 만들고 넣고 만들고 넣고 계속 레고 쌓듯이 넣었는데, 이게 고전적인 방법인데 이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C샵에서는 프로퍼티를 이용한 기본 초기화를 굉장히 장렬을 하고 좋은 기능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어차피 이런 거 만들어서 다 컨텐츠에다 붙일 거잖아요. 그래서 디스 컨텐츠에다가 디스 컨텐츠는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 거예요. 근데 초기화할 때 루트라는 거에다가 테이블 루트 초기화해서 넣고 테이블 루트 초기화했는데 테이블 루트 초기화할 때 테이블 섹션 만들고 테이블 섹션 초기화할 때 스위치 셀 만들고 계속 꼬리물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테이블 뷰를 만드는데 만들과 동시에 루트 프로퍼티에 테이블 루트 만들어서 넣고 이거 루트 만듭과 동시에 어떻게 해요? 테이블 섹션 필요한 만큼 계속해서 만들어서 넣어주고 그러면 한 방에 만들어서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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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서 결국 어디로 다 들어간다? 디스 컨텐츠에 다 애드되는 거겠죠. 이렇게 한 방에 만들어서 넣으면 코드가 더 절약된다고는 볼 수 없겠는데 중복된 코드는 최소한 줄일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방법을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시잡에서는 이런 걸 권장하고 있고요.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탱 레이아웃과 그리드 레이아웃 테이블 비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지난 시간보다는 굉장히 쉽고 직관적으로 금방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실제로 프로젝트를 할 때는 이런 레이아웃을 더 많이 쓰지 지난 시간에 했던 압솔루트 레이아웃, 릴레이트 레이아웃 어렵고 유지 보수하기 까다롭고 계산하기 어렵고 머리만 지큰지큰한 레이아웃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건 아닌데 사용빈도가 떨어지는 만큼 이런 레이아웃에 더 익숙해지는 게 먼저 우선적으로 좋을 듯 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